그럼 잠수가 3명이 돼버렸는데? 그래 난 일단 찬성 눌러줄게 얘들아 나는 눌렀어 아 네 5표 찬성 아 좋았습니다 우리 팀워크가 좀 맞았다 그쵸? 다음 판 잘해보자 아쉽다 하지만 오히려 좋아 20분 되기 전에 빨리 끝났으니까 빠르게 다음 판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판 긍정 다이아도 높은 거야 아니죠 긍정 어차피 챌린저 갈 거야 치타는 웃고 있다 모르시나요? 어차피 올라간다 치타는 웃고 있습니다 근데 출발을 안 함 그냥 웃기만 함 치타야 지금쯤 출발을 해야 돼 아무리 치타야도 이대로면 걔를 못 이겨 치타야도 지금은 출발을 해야 돼 그냥 웃는 상이었던 걸로 치타는 맞는데 좀 부상을 당했나 봐요 부상 당한 치타가 부상당한 치타가 부상당한 치타가 비상당한 치타가 부상당한 치타가 부상당한 치타가 부상당한 치타가 아 바텀 오 바텀 네이스 해주는구나 우리팀 esta 저기로 한 번 가볼까? 사였다 바잉 미안 도룩 나이 승 오 모르가나님 완전 예술의 독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밀고 한 번 움직입시다 냉가랑 바이랑 뭐야 이거 와우 전력 먹는 줄 알았는데 미드를 봤네 잘 왔다 고수구나 제드 괴롭히기 바로 그냥 제드 괴롭히기 한번 가봐야겠다 어 그래요 고맙다 바이아 잘 먹을게 아우 아파 제라세 구웅기가 야 나 구웅 강화됨 힘들 지금 싸우면 좀 쌤 이거도 넘자 어? 이거 하면 딱 잡지 않을까? 좋아요 항상 강림이거든 이게 가버려 산 줄 알았지 절대 안되지 아우솔입니다 아우솔 공 범인은 무시할 수 없다고 미쳤나 미쳤나 아니 이걸 먹어 정신이가 나왔구만 어 님들 이거 근데 탑을 좀 막아야 될 듯함 어 내가 탑을 막자 잠깐만 탑을 막는게 아니라 저길 가야겠는데 이거는 한타가 커지겠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으로 으쯧 으쯧 아 좋습니다 도망가자 아니 무슨 사방에서 아니 무슨 사방에서 랭가공 바이공 제드공 제라스공 다 날라와 정신 나가는줄 알았네 해치웠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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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사고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오! 길막으로 잡는데요? 살짝 다크앤 다커 길막해서 잡는 느낌 있네? 뭔지 알죠? 켈레톤 챔피언 길막해서 잡는 느낌? 라일라이 가기가 싫네 뭐임 이거 라크샨 친구가 좀 많이 말렸네 그래 파이팅이다 흠 거참 한타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싸우면 좀 애매하긴 함 님들 잡았나? 좋아요 와 이걸 잡네 이쪽으로 갑시다 와 까비 희피한데 아 너무 아까운데 까비 시야가 너무 뚫기가 힘들다 상대 포핑이라 너무 어려운데 정말 쉽지 않다 모르지 않을까? 다하나? 에라 모르겠다 그냥 치자 그냥 쳐 몰라 몰라 야 쳐봐 쳐봐 아니 이거 강태를 그냥 썼더라면 아 아 아 그치 아 아 저걸 못잡았네 거의 찼는데 몇 남았지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쉽다 야 싸우지 말지 나 천상가옴님 곧 차는데 왜 그러니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야 얘들아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점화로 딜교환을 하니까 저도 배려를 그냥 쓰죠 이거는 너무 무리하진 말자 근데 말파 왜 미드로 텔 탔지? 뭔일이 있었지? 좀 안좋은 징조가 시작부터 하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 말파이트는 못 어? 뭐야 오히려 서포트 2명 생겨서 원딜이 더 든든하단 마인드 아 케일이 포탑 골드에 뜨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와이 게임은 이미 졌어 게임 진 상황에서 그게 뭔 의미냐 누가 잘 크는게 뭔 상관이여 라인전 열심히 해야지 이미 졌지만 사실 방심을 요도한 그런 편이 아니었을까요? 그치 미안해 미안하다 그래 고마워 잘 살게 나는 잘 살았다 그래도 어 네 안돼 멸망해버림 님들 텔나 딸이 아 나 있을 때 하지 아쉽다 야 나랑 같이 했더라면 뒤에 케일이 있는데 근데? 가버려 가버려 어? 나잉승 어 네 그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어 저는 갈게요 그래요 어 난 갈게 난 살아야지 여기까지가 한계인가? 많이 버텼나? 이정도면? 많이 버틴거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 그래요 우리 이정도면 많이 하긴 했다 여기까지 왔으면 많이 했지 아앗 살려줘 아앗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쉽게도 저버렸네요 자 다음엔 이겨보자 그래 수고했다 아쉽게 해 지지 따비 그치 죽였어 아프지 밀고 일단 도망갈까? 마나가 많이 없는데 어? 그치 그래요 그치 아 아 좀 뭐 안되니? 궁? 와우 궁 썼구나 탈론이 좋습니다 런블은 여행 시작했네? 런블은 저기 맞긴하지 런블은 여행이 맞아 어? 탈원도 뛰는데 이거는 저도 근데 가긴 하거든요 마나 상태가 엄청 좋진 않지만 어? truc 아 아 아쉽네요 여행럼블의 대참사가 이거 어쩜 좋니 가텀도 나락을 가버렸네 게임이 망해버렸는데요 왜 또 이렇게 됐냐 내 상대 조합도 너무 좋은데 와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판 잘해보는걸로 그래 수고했다 다음엔 잘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장갑되기가 쉬워서 마가 꼈나?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요 내가 캐리하면 돼 아이돔 케어 난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캐리하면 되지 파밍이나 좀 하죠 뭐야 바텀 붙을걸 그랬네 이거 그 사이에 싸움이 났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뭐야 득은 감쓰네 나 진짜 마가 꼈나봐 아이디에 이 아이디 진짜 마가 꼈나봐 어떻게 이러니 참 어렌도 잘 나오지 않는군 그치 바로 그냥 지우게 아 근데 아웃솔 좋은거같은데 진짜로 아웃솔 좋은거같은데 진짜로 우리팀 왜이렇게 잘싸워 얘들아 어? 아 이거 좀 롤이 아니라 그거 하는거같은데요? 뭐랄까 저그링맞기? 키드라 백부대 맞기 이런거 하는거같은데? 공을 쓰죠 타워 치는순간 공을 쓰죠 타워 치는순간 야 잘썼다 그래도 이 정도면 잘싸웠다 이 정도면 잘싸웠다 아니 잘싸운게 아니라 이겼어 아 가비 잘 죽었네 흠 님들 이제 좀 그 쉽지 않은 우리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오케이 어 가비 흐흐흐흐흐흐흐 다 쉽다 야 타워가 없으니까 쉽지않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비 내 아이디에 마가 꼈나봐 어떻게 오늘 하루종일 이러지? 어제 새벽도 이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아 이거 쪽이 다 안좋네 기다려 그 다음판 해보는거 어떠니? 나 이제 쉬고싶어 힘들다 다음판 하자 우리 많이 했잖아 오늘 쉬고 다음에 다시 와서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